대구시는 지역산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동아리팀을 구성해 우수제한 사업을 발굴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 발표대회를 개최합니다. 대구시는 청소년들의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산림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개의 동아리팀을 구성했고, 청소년들은 그동안 동아리별로 발굴한 사업과 모의예산위원회를 진행한 결과를 31일 대구시청 대강당에서 발표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3개 사업 총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자긍심과 참여의지를 높이고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입니다.